텍스트 나누기, 말 그대로 텍스트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워키시트의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 텍스트를 여러 셀로 분리시키는 기능이다. 여러 셀로 분리시키는게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고 범위에 포함되는 행수는 제한을 두진 않아요. 하지만 열은 반드시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건 맞다 틀리다 시험에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는 빈열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엎어 쓰는 거죠. 열의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덮어 써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기호, 여기서 얘기하는 구분기호라는 건 탭이라든가 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쉼표, 콤마죠. 그 다음에 공백 구분기호나 일정한 너비로 분리해서 각 셀에 입력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마법사를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셀 범위 선택한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의 열기 찾아보기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파일이 있다. 그러면 그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열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 또는 텍스트 파일이 있는 폴더에서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열어 버리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에요. 텍스트 마법사 실행 순서 1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 형식을 선택한다.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된 너비가 일정함. 여기 이제 1단계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형식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너비가 일정함이 선택된 경우. 이렇게 또 달라져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각 열의 데이터 서식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갖다가 클릭을 해요. 이렇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또 하나 파일에서 열기,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열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단계에서는 원본 데이터 형식, 구분기호로 분리된, 여기서 얘기하는 구분기호,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쉼표나 탭 같은 거. 그 다음에 너비가 일정하다. 각 필드의 너비가 일정하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비가 일정함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2단계예요. 2단계, 각 필드의 너비, 너비를 지정한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누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돼요.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더블클릭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선을 옮기고 싶어요. 그럼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드랍 하면 된다라는 거. 그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대전,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이렇게 나누고자 한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이렇게 클릭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위치 변경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해서 삭제도 가능하다. 서울하고 특별시 사이, 부산하고 광역시, 대전, 광역시 이 사이를 갖다가 클릭해서 구분선을 주고 난 다음에 다음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각 열에 대한 데이터 서식도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열 데이터 서식 일반으로 할지 텍스트로 할지 날짜.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열 안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요게 또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로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을 클릭해서. 요런 식으로 숫자 데이터의 인식. 소수 구분기호, 천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표시. 요렇게 텍스트 가져오기 고급 설정도 가능해요. 이런 기능도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그냥 텍스트를 가겠습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게 되면. 보세요.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요런 식으로 텍스트가 어떻게 된다? 나누기가 된다.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탭이었다라는 거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가겠습니다. 엑셀에서 외부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엑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죠. 데이터베이스 파일, SQL, 디베이스, 액세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이미 만들어진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 경우. 워크시트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쿼리 형태로. Q, U, E, R, Y. 쿼리 질문하다, 질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Q, U, E, R, Y. 쿼리 형태로 변경해서. 워크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 그게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올게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온 경우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가져온 데이터도 변경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연결의 개념이죠.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려면 당연히 해당 데이터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쿼리를 만들어서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외부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기존의 데이터가 있는 셀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당 셀의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밀려나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 가져오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액세스에서는 당연히 테이블 저장소니까. 그 다음에 쿼리에서 데이터, 쿼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 포함된 정보도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너비나 기호로 구분된 값 텍스트. 얘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 쿼리 얘도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기지, XMM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마법사를 통해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데이터 피드, 그 다음 오픈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연결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쿼리를 이용해서 필터링, 정렬, 조인 한 다음에 데이터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방식 및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고. 맞다 틀다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의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에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실행을 하는데요. 이게 엑셀 버전업이 되면서, 2021에서 또 엑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위치가 바뀌었어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의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건 가져올 수 있고 못 가져오고 그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데이터 가져오기, 그 다음에 텍스트, csv, 웹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일단 뭐래서 이렇게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당연히 통합문서, 엑셀. 당연히 엑셀에서 엑셀 갖고 오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csv, 이 csv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c는 뭐냐면 콤마예요. 콤마로 s, separated, 분리된 value, 콤마로 분리된 값. 그게 csv에 별거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합문서, 텍스트, csv 다 갖고 올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xml,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익스텐셔블 마컬 랭기지, xml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서버, 그 다음에 당연히 액세스,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sql 서버, 방금 전에 본 대로, 그 다음에 오라클, ibmdb2, mysql, 그 다음에 사이베이스, 이런 것들, 테라 데이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애저에서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타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얘가 위치가 변경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변경이 됐느냐, 바로 아래쪽에 레거시 마법사, 여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레거시, 레거시가 무슨 뜻이에요? l-e-g-a-c-y-re거시라는 거는 유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지금 사용하는 거, 유산으로 내려왔지만 쓸 수 있는 것들, 그걸 레거시 마법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위치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기타 원본에 있었는데, 레거시 마법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옮겨졌어요. 이거는 버전 2021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옵션에 들어가서, 옵션에 데이터에 오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레거시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 표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신경 쓰시고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